열면 열기와 에너지가 무대 올라서기도 전에 너무 많이 느껴져서 무대 하면서도 너무 신났는데 저희 우주선을 많이 기다리셨나요? 아 저희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종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도 좋아해요 반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앞에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여가지고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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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 축하드려요 오 분장 분장인가요 한국 예술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주선이랑 함께 남은 무대도 신나게 즐겨줄거죠?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무대를 보여드릴텐데 지금 날씨가 좀 짤싼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분위기를 아주 푹과 달아오르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부탁해라는 곡 들려드릴테니까 부탁해! 이 부분 꼭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갈까요?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? 그러니까요 앞에 좀비님들도 오셨어요 여기 오랜만에 멘트 하시네요 Yeah 행사에서 멘트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네 앞에 좀비님들 세장 받으신 분이에요 오오오오!!! 재밌을 것 같애 깜짝 놀랐어 정말 아주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제가 여쭤도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아마 언니 말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말 듣고 있죠 여러분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우주소녀의 그 깜짝 이벤트였던 사진과 영상 받으신 분 네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아쉽지만 저희 우주소녀가 멋있는 무대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이어서 또 다음 곡을 들려 드릴텐데 아 그리고 한가지 말씀 못 드린게 저희 멤버 연장이와 여름이는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같이 참석하지 못한 점 아쉽지만 다음에 꼭 완전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또 기사가 났거든요 저희가 또 11월에 컴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려 드릴까요? 네 마지막 곡은 라라러브라는 곡을 들려 드리면서 이만 더 우주소녀는 가보도록 할까요? 네 일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우주 라이크 아 오 죄송합니다 어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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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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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